뭐 싸울 때는 죽도록 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또 화합하는 모습을 영원한 앙숙처럼 보였던 경쟁자였던 헤일리 대사 초대 유엔 대사였죠. 미국 유엔 대사 그리고 이제 경쟁자였던 플로리다의 주지사였던 디센틴스 트럼프 지지선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지막까지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니키 헤일리 인도계 미국인이죠. 위스칸신 밀워키 전당대회장에서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한다. 트럼프와 의견이 100% 일치하자는 미국인들도 있지만 그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100% 일치할 필요가 없다. 조 바이든이 4년도 집권하게 되면 미국은 더 악하일로를 끌을 것이므로 트럼프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지선언을 두 사람이 워낙 이러면 앙금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선언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게 보이겠지만 또 이게 뭐 게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게임에서 서로가 상대방으로 싸울 때는 화끈하게 싸우고 그 다음 게임이 끝나게 되면 주로 스포츠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인도계 미국인이고 이번에 부통령이 됐던 제이디 벤서 그런 러닝메이트도 부인이 인도계네요. 인도계가 참 인도계 대만계 이런 경우가 활동을 참 많이 하는 이 세대가리라는 표현을 버드 브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생강머리가 짧은 이런 뜻인 마음입니다. 아무튼 간에 조기에 여러분들 레이스를 종식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맞붙었기 때문에 헤일리 전 주대사에 대해서 헤일리 후보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게임이 끝나니까 밀버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지 발언을 이렇게 했네요.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 헤일리는 당초 전당대도 초청받지 못했지만 트럼프 피격을 계기로 단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막 직전에 초청장이 전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론 디센티스 좀 젊은 분이죠. 그리고 이제 폴로이드아 주지사도 바이든을 지하실로 보내고 트럼프를 백악관에 돌려보내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우리의 삶은 더 여유가 있었고 바이든은 나를 실패로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대현대 미국도 이제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져야 되는 거죠.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져야 되고 일론 머스크가 전자투표기 문제를 많이 거론하죠. 보면 볼수록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지배주주가 참 생각이 반듯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 생각이 반듯한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생각이 이제 반듯해야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행동도 반듯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라든지 분쟁도 보게 되면 뒤틀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가전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 그룹이었던 한수원과 여러분들 그 밖의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K-원전을 유럽 내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체코에서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세상이 가는 방향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올곧게 받아들이게 되면 살 길이 나오는데 역사에서는 항상 그 역사의 진행 방향을 역주행시키려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전으로 가야 되는 건 탈원전이라고 이렇게 외쳐가지고 그냥 박살 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 원전 외에 다른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연료를 계속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오늘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올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그리고 진치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무장하실 수가 있으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가족들의 삶도 나날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좌우익을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방송을 하는 사람도 이러면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힘들죠 왜 항상 업무 계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속에 차고 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그렇게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케네디 주니어잖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암살됐던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되는 분일 겁니다 이분이 이제 케네디 간무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니까 바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15일 날 케네디 주니어를 만나서 지지를 요청했다 아무튼간에 미국이 공정선거를 통해가지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미국 뉴스가 좀 많은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트럼프노믹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선전 금리 인하 움직임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개 이제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파월 연중 의장이 9월 달에 이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많은 그런 시장 참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정치가 입장에서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냐 미 연준 의장이 결정하게 되면은 그냥 금리를 푹 내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11월 달이 선거니까 선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수혜가 집권하고 있는 사람에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노믹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트럼프 집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네요 미국은 보험사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방어에 돈을 내야 된다 한국인들이 들으면은 대단히 언찬은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경제력도 그때와 비교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고 그다음에 동맹국들은 많이 살기가 좋아진 거죠 주둔 비용을 상응해서 경제력에 상응해서 지불하라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리 나는 대선 이전까지는 불과하다 이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의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을 쓰겠죠 중국에 참 중국이 살기 좋아졌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좀 개방적이고 그렇게 꼼수 같은 것을 평균적으로 좀 덜 쓰는 사람들인 거죠 모든 수입품에 그걸 이제 철두철미하게 중국이 이용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조야의 반성들도 많았고 미국의 간세를 제대로 먹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신기업적인 정부 정책을 사용하면서 수출입에 대해서는 미국을 이용하는 그런 체력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그런 비용을 요구하겠다 이런 것이 주를 이루겠네요 아무튼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많은데 금리 인하 자체가 정치적 의제로 탈바꿈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미룰 수도 있겠네요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례적일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런 보고서의 영향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트럼프는 중국을 개량해서 이게 아마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중국을 개량해서 60에서 100%다라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시장에 내놓고 싶으면 미국 와서 생산하라는 거죠 한국에도 중국의 관세에 부과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네요 트럼프는 반도체와 전기차 사업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중국에 맞서 대만을 방어하겠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딱 들어오는 것이 프리라이더 무임승자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만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인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본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겠죠 트럼프를 이해한 이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관점은 무임승자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는 대신에 그게 상응하는 비용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겁니다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이 우리 반도체 사업에 거의 100%를 가져갔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보시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슈퍼파워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종류의 물류가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게 기반은 미국의 구선사력이 여러분들 뒷받침되어 줬기 때문에 항해의 자유가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지 않습니까 후티반군 같은 경우가 스웨즈 운하를 봉쇄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항해의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미국 해상해군하고 여러분들 영국해군이나 이런 데가 지키는데 그럼 다른 물류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 비용을 다 내놔야 되는 거죠 조금씩 내놔야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섭섭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켜주는 대신에 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죠 블룸버그하고 여러분들 그걸 가졌네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가졌고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에 광범위한 그런 AI 관련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활성화시키겠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트럼프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아주 백안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치가라도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가 여러분들 입수가 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실용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견해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암호화폐는 사기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상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후보는 사업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대외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주한미군 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우리 중심이 아니고 사업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과 관련된 지금 네 가지 큰 행사 사건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연방특검이 기소한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정치적인 그런 맥락이 또 있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리고 대단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 또 미국의 한반도 그런 안보에 대한 공략 준수 그리고 대미 수출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사업가 출신이고 그리고 무임성차 불가 그리고 오늘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보험회사다 이런 시각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외교부에 계셨던 분치고 이렇게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구나 성함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의 외교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신기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한국의 외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를 했던 분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상당히 신선하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도날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낸 분도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그런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번에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관료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니까 계속 일이 꼬이지 않습니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의료계 입장에서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해법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꾸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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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